그럼 한 번 나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봐요 왜냐면, 컴퓨터는 넌 보고 그렇게 다 찍어가지고 몇 번이라도 해야지 오늘 법 받은 날인거에요 이런 날은 몇 번도 없잖아 배송과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자, 다현님 하나씩 그럼 주고받아 저 빗소리만 잘 못하겠어 아니면 다 못해 다 못하는데 빗소리를 좀 더 안 돼 아니 깊이 입에 도착하실 거에요 I understand 그럼 그럼 해봐 빗소리도 님의 소리 흠흠흠흠 자 빗소리도 님의 소리 님의 소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빗소리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음 음 음 음 바람 바람 소리도 바람 소리도 바람 소리도 바람 바람 에서 하나 둘 에서 음이 딱 맺어져야 소리도 삼박이 떨어지니까 너무 길게 빼면은 자꾸 가락이 축축 쳐져요 바람 바람 소리도 바람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님의 소리 님의 소리 나 울어대니 아침에 가치가 울어대니 송관 선생님이? 선생님 송은 나와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휴일 지금 바로 느껴보셨어 샘 휴일이 비교가 아니 그래요 오늘 아니 샘 오늘 무슨 큰일이 있어? 그 한이 막 나와 한이 나오신다고 어쩜 좋아 깜짝이야 샘께서 맨날 대충 하시고 안 하시고 아니 아까 사찰을 가도 멋있게 하시더라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집에서 한 번 연습은 못하거든 아 3살내냐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이게 차례 가치도 없고 노래방에 가치도 없고 그럼요 그럼요 진짜 흥얼흥얼 할 데가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국악 전용 노래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이디어져 진짜예요 아니면 그 노래방 하는 회사에 가서 국악 몇 곡을 좀 넣어달라 세상에 세상에 그러면 막 팡팡 내리겠는다 이런 소리 뭐 맞아 우리 선생님은 80년을 늦으셨을 거야 그럼요 그럼 아까 그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남의 목소리가 가려져가지고 제가 선생님이 그 와 제가 그걸 이제서 선생님 이제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 진짜로 선생님 그게 조금만 드시더니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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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화 뭐야 누가 이렇게 잘 constitution 오오 오오오오 오시려나 오시려나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지 멀겠다 그리구만 고운 지 멀겠다 그리구만 고운 짐 멀겠다 그리구만 고운 님은 오지 않고 고운 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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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화가 난 해 해 해 송화가 난 해 해 해 그러면은 요번에는 모두 가만히 계셔보시고 우리 다연님만 한번 배워보셔 하하 다연님이 이걸 발표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빛소리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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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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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소리도 님매 소리 바람 소리도 님매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니 오시려나 행여니 오시려나 삼경이면 삼경이면 오시려나 인생 오시려나 오시려나 고군막음으로 고군vation 고군 Pon 고군마고 고군대 벌리다 흐리것만 고군대 벌리다 고군대 벌리다 고군대 벌리다 흐리것만 고군대 벌리다 고군대 벌리다 고군대 벌리다 고군대 벌리시라 흐리것만 고군대 벌리티 다 흐리것만 꽃님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배고잘하네 아이유태거 성화가 난게 해 estuv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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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짐의 까치가 울어대니 해결지기 우시려나 참경이며 들 우시려나 구운 마구멍 구운 님을 깃다가 가리고만 구운 님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태국 컵 보다 구구구 성화가 난 해 해 해 해 두 분이서 연습 모드로 나갑니다 리허설 모드예요 가보셔요 성광사연이랑 같이 저번에 짜준대로 그렇게 하시오 방금 싸고 청으로 하실거예요 아니면 아까 청으로 좋을대로 하시오 지금은 수업을 반이라고 그러시니깐 그분이 푸른풀이를 했고요 저는 아니 빗소리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청산을 하면 저는 청박회 아 그렇겠네 외워두세요 청산을 하고요 푸른풀이를 했어요 네 같이 하십니다 청산을 먼저 냈어요? 푸른풀이를 먼저 짜면 푸른풀이요 그러면 저기를 앞소리를 앞소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앞소리를 비번에 녹음을 해서 합시다 바로 푸른풀이라니까 이상할 것 같은데 간다 간 이것도 받으셔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안 해드렸네 앞소리가 있어야 되겠구만 갑자기 뛰어서 중머리를 안하니까 선생님 그러시죠 갑자기 중머리를 폭 떼서 하니까 이상하죠 앞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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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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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시화 시작 푸른풀이 오고지 푸른... 니은을 받아서 그 니은 소리가 좀 듣고서 해야 돼요 푸른... 푸른풀이거든요 푸른풀은... 푸른풀이오어진 이렇게 발음이 있으면 발음을 미리 해서 닫아서 그 종성이 들리지 않으면 전부 다 발음이 없게 돼 푸른풀이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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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이 모쳐있네 네 사랑이 묻혀있네 havia 되요 시작 푸른풀이 푸른풀이오CE 푸른풀이오어진 푸른풀이오어진 내 진이여 내 사랑아 앉았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이없은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땅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줄 모르네 그려 잔을 끓어 술 부어도 잔을 잤지 아니어네 애구 내구 허허흐흐은 Mayo 내구 성화란 난데 2, 3, 4 이 소리도 이네 소리 음음이 바람 소리도 이네 소리 씨물ge 잘한다 내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성경비면 돈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 임을 기다릴 것만 고운 임은 오지 않고 베개 머리만 적시네 잘한다 하이구 성화가 난리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허고 장군은 나를 보고 대피 없이 살라허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보네 잘한다 하이구 대구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성화가 난리해 장밖에 국화를 심고 잘한다 할국화 밑에 술을 피서 흘리 술 입자 국화 피자 언니 모자 다리돈 내 아이야 건물고 청추라 밤새도록 놀아보리 잘한다 할국화 밑에 술을 피서 흘리 성화가 난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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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산다 내가 돌아다닌다 흔들 흐릿히 흐름 흠들 흐름 흠들 흠이 나라 나라 밝은 달 밑에 맵이 놓는 달 천안이 이쁘게 살고 광복한 자물을 만오고 너너너리오로 어금어금 먹이야 새벽바람의 연조로 행기 끝에 진주시 호호호호호르며비 натidos Gram복은 흐름이 캐ask tob 실을 뿔 나는 새해 그리고 너의 말이 맞은 날이 오오오오 barburi fingers 흔들끼부러 오보니 돌고차가 절로 날두이놈 자기라게 몰아놔 핵마마 봄절비절로 소상둥둥절로 질뱉니 새겨보아도 족을 오르구나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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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붓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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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뭇이놈 돌아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라 늙어지면 iTunes 마음의 polit 오늘 날 이 밤 새기 전에 너희 부린 와주 안전한 걸 마음대로 잘려라 그냥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목소리가 노라라를 같이 압청하게 됐어 겁나 잘 주네 어마나 우리 다혜님의 그래 예쁜 목을 가졌네 호흡 세게 줄 때 세게 주고 좀 뺄 때 빼는 각은 조금만 더 쉬지 지금 목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든 거기다 이제 조금 엣지 각을 조금만 던져야 돼 호라란 돌아라 늙어지면 못노나니 마가오 시비길 헝이도 딸도 차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후 안 저 시컨밤 대로 잘 놀아라 선생님 그렇지 고기야~~ 이게 준양가에서 나오는 맞아요? 우리 쌤! 쌤! 그게 준양가이라는 것이 아니여 참극에 나와 준양가, 참극에 참, 쌤 진짜 귀가 우리 쌤께서 참 높으셔 부서지 국회 대기 부서지 기완 부서지 습니다 남성